무시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응 약간 너 뭐 뭐 모이스톡 하니까 목소리가 너무 울려 어! 에코 깠어요! 야! 응 내 얘기했어? 친구들한테? 응 그냥 막 친구가 내가 홍보하고 다 했다고 그걸 홍보하면 어떡해 내 마음을 내 마음을 홍보하면 어떡해 내 마음을 홍보하면 어떡해 왜 안다고? 나를 왜 알아 안다고? 나를 왜 알아 너를 왜 아냐 너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너를 왜 아냐 너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뭐 뭔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친구들한테 근데 너 풍이 있다 이봐 뭐 왜 흥 다 알아 너를 너 왜 언니 흥흥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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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야 뭐 어떡해 아니 뭐 하다야 내 애기가 나 하려고 난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나한테 안다 다 안다고? 너가 군대에서 내 애기 아니야? 아아, 자, 너 꽈마 아아, 자, 너 꽈마 아니, 군대에서, 군대에서 마마 얘기하냐, 너? 야, 마마 얘기하니까 내 기인아, 살잖아, 진짜 아아, 그러는 거야, 너? 형님들, 방송 다 마마밖에 없습니다 뭐?